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방송 전에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 외의 거래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급등했다는 사실 저희가 사실 시간의 거래 움직임보다는 마감 기준으로 항상 제목을 뽑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마감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내용과 주가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대체 이거 뭐하는 거냐 바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시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 정도는 눌러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 이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서 수익을 인증하신 분도 계세요. 늘푸른님이 2억을 벌었다. 자랑하시러 오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2천도 많은데 2억을 버셨다니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주말에 이거 올라서 한국장에도 다행이고 편안하게 술 한잔 드실 수 있다. 주말에 편안하게 눈 구경 갈 수 있다. 네 여러분 그거 있죠. 내 계좌에 찍힌 수익이 엄청 많다고 해서 미리 뭐를 자꾸 큰 거를 사지 마세요. 사이버머니인 거죠. 팔아야 내 돈이니까 팔고 나서 좀 큰 거 사시던 수를 많은 것 드시던 이렇게 하시고 팔기 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쓰시거나 너 엔비디아 있다며 한턱 쏴! 이런 친구들한테도 아니야 아직 팔기 전에는 사이버머니야 이렇게 핑계를 대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엔비디아 현재 구간에서도 시간의 거래에 9.8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밤사이 있었던 월가의 소식 이번에는 그래널의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눈길에 걸어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요. 네 미끄러질 뻔한 두세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눈이 철 철한 눈이라서 철퍽 철퍽한 눈이라서 잘못 밟았다가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미끄러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표 볼 때는 어떻게 뭐부터 봐요? 엔비디아부터 봐요? 어떻게 할까요? 금융지표 천천히 보시죠. 급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금융지표 보면 다우존스하고 S&P가 플러스로 끝났어요. 어제 장 초반만 해도 다들 약간 네거티브한 반응이었는데 그다음에 의사로 공개됐을 때까지도 사실 주가가 계속 밀렸었는데 장 막판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은 계속 올라오다가 플러스 전환은 못됐어요.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아마 반대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요. 그거 빼고는 국채 금리도 조금 소폭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한 5만 달러로 지금 한 1% 정도 하락한 수준 그다음에 유가는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 78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펀드멘탈은 딱히 변한 건 없고요. 어제 결국은 1월 의사료과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두 개가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는 1월 의사료 발표하고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계속 CNBC 보도되는 기사들 보면서 엔비디아 얘기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10년 전에 만약에 1,000달러로 투자했다면 지금의 가치 이러면서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에 주가가 무려 제가 이거 보고 있는 숫자 맞아요? 2만 2,340%가 올랐네요. 그리고 5년 전에만 투자했어도 지금 1,000% 넘는 수익이고요. 비트코인 저리 가라는데요. 우리가 코인 투자보다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FMC 의사로 외파적이었는데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에 좀 묻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다 표를 지금 잘못 보여드렸는데 연준 12월이라는데 1월 FMC 의사로 공개했고요. 결국은 내용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금리나는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없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게 보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3월부터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적 완화죠. 이건 이제 금리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양적 완화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되게 매파적으로 많이 한쪽으로 쏠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월 달 FMC 의사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연준 위원들도 또 어제 발언을 좀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토마스 바킨, 니치먼드, 연은 총재도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로 방향성을 잡기는 힘들다. 경기가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요. 미셸 보호만 연준 위사도 금리나 시기는 분명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 상황이 금리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가 어제 같은 경우에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지금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 어제 한 S&P 지수를 연말까지 5,4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UBS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주식시장의 더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나 가능성은 페드워치는 큰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은 한 10% 정도, 5월달은 한 30% 수준으로 금리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경제 지표 발표된 내용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지표 중에서 어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에 비해서 10%가 감수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주택 경기 쪽에서 매매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간 원유 재고도 800만 배럴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원유 재고량도 좀 많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조금 침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반면에 레드북의 1월 소매 판매 지수는 연율로 3%가 나왔는데 전주에는 이게 2.8%였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는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지금 경기 지표들이 다들 지금 혼주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도 딱히 방향성을 못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졸이셨죠? 저도. 예상치로 웃돌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주가가 연이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상치만 살짝 상해했다 그러면 사실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게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출이 원래 분기 매출을 한 203억 7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221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도 지금 10%가 더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4.96달러로 전망했는데 5.16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많이 나왔고요. 작년에 비해 볼게요. 작년 매출 대비해서 265%가 급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184억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40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사업도 28억 7천만 달러가 매출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56%가 증가한 거죠. 여기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체크했지만 가이던스 업데이트한 것도 올해 1분기를 240억 달러 매출 전망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5% 지금 상향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 본다면 주가가 시간 내에서 9% 이상 오를 만하죠.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매출에 대한 코멘트는 따로 없었어요. 이건 이제 아마 오늘 열리는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간 외에서 인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주가들이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다 살려줬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항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형님, 큰형님 역할을 딱 하죠. 다른 친구들 멱살 잡고 쫙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에서 이렇게 올랐으면 오늘도 시작되는 장에서 또 이제 크게 올라주면 다시 이제 시가총액 3위를 탈환하지 않겠는데 지금 5위로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3위 탈환이 다시 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언인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는 이제 언인콜을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대박이라고. 갈수록 대박이라는데 내용이 저도 궁금합니다. 끝나고 나서 확인해보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시간을 걸어서 계속해서 6에서 7%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외에 다른 개발주들 좀 보겠습니다. JP모건. 갈수록 계속 부정적인 시장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JP모건은 그냥 주여장천 본인의 그런 안 좋은 시각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네요.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수석전략가인 코라노빅이 2차 인플레이션 쇼크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긍정론에 찬물을 끼어낸 얘기를 또 했고요. 얘기는 다른 것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부활 조짐이 계속 우려가 된다. 특히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유가가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지금 임대료라든지 기타 등등 교통료 이런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리가 하반기에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까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머건스텐이라든지 아니면 UBS하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탐리가 시장에 대한 조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톱니인지 톱니인지 자꾸 다들 막 이름을 헷갈리게 부르셨어요. 영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데 톱니로 가겠습니다. 그 외국인분들도 저희 한국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지 못할 거예요. 제 이름은 뭐 요 이렇게 부르던데 요로.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단기적으로 증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강하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부분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재활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기간은 한 달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조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후에는 다시 또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조정이 지금 나온다면. 그 이유로 보면 이제 3월 FMC 이후로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4월 달이죠. 4월 달부터. 그래서 3월 FMC 끝나고 나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어갖고 이걸 한번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요즘 계속 이제 후재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을 공개를 했어요. 이미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다시 업데이트를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올해는 2나노급 제품 생산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로드맵을 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뉴멕시코의 주죠. 뉴멕시코 주에 35억 달러짜리 최첨당 패키지 시사 팸9을 지금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곧 조만간 이제 가동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2025년에는 1.8나노라고 얘기를 하죠. 1.8나노 이 제품 생산에 들어갈 거고요. 2027년에 1.4나노까지 공정을 완성하겠다. 2027년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업종에서 TSMC에서 업계 2위를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미 지금 이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패키지 공장까지 합쳐갖고 100억 달러 지원금 우리나라 또는 13조죠. 지금 수령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과거에는 조금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인텔이 얘기했던 그러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번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구글입니다. 최첨단 오픈 AI 모델 젠마를 놓은. 이건 왜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나이하고. 바드도 있고 재미나이도 있고 재미나이도 있고. 재미도 있고. 지금 어제 공개를 했어요. 자기들은 개방형 AI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모델인 재미나이를 경량화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다들 지금 고민스러워요. 시장에서 아직 지금 써봐야 되냐 하는 거니까. 저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뭐죠 이게 코파일러? 코파일러. 이거랑 뭐랑 뭐가 다른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신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기사 좀 정리해야 되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미 컨텐츠가 만들어진 엔비디아 실적 이번 분기 어땠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정말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관련 AI에 대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도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모델의 생성형 GPT냐 아니면 이제 비서냐 AI 비서냐 이런 거의 차이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AI 비서는 나를 좀 편하게 내가 보기 좋게 도와주는 방법이고 이제 생성형 GPT는 새로운 제품을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양분화돼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AI 보안업체거든요. 사이버 보안업체인데 어제 그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제가 경신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거의 26%가 급락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올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올해 지금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제시한 것 같아요. 뭐냐면 경쟁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고객에게 크레딧을 제공해서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료로 사용한다는 이 부분이 아마 올해 매출을 1분기에 많이 좀 축소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프키피터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를 그래도 280달러, 300달러으로 올렸어요. 올리면서 주가의 비중을 중립으로 내려버렸어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중립으로 내려버렸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서 오늘 빠져서 27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한 주 기업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볼게요. 일단 아나로그 디바이스, 잘 아시는 우리 반도체 회로 쪽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 회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전망치에 좀 부합을 했어요. 부합을 전망치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지금 가이던스도 같은 경우도 한 올해 같은 경우도 AI 산업 확대 따서 매출 기대를 한 20% 넘게 지금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한 2.2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달러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디바이스도 반도체 회사 중에서 직접 회로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보신다면 아마 향후에 AI 산업과 관련돼서 전망을 계속 좋게 볼 수 있다고 한번 전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비안이 이제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14%가 지금 폭락을 했어요. 루시드도 같이 빠져요? 네, 맞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 전망치에 일단 실적은 부합을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2013년도에 5만 4천대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2만 2천대보다 곱하기 2배를 했어요, 매출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 대 지금 매출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좋은 뉴스가 될지 나쁜 뉴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은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일단 빼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가형 모델 R2죠. SUV 중에서 R1보다 절반 가격입니다.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가격으로 지금 나올 거고요. 여기에 R2가 공개가 임박이 됐는데 유럽 진출을 위해서 지금 이 모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R3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소비자 만독조에서 리비안이 거의 1등을 했거든요, 자동차 쪽에서. 그런데 하필 저가 모델이 자꾸 나오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가이던스에 규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는 좀 봐야 될 거예요. 과연 이렇게 매출이 확실히 떨어질 건지 아니면 더 판매량이 늘어갖고 그것을 상세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 내용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향후 일정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뭘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실현 하시면 좀 발 뻗고 주무시고. 수익 실현을 지금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봐요. 5년 전에 샀어도 지금 10,000% 아니, 강남에 아파트를 살 게 아니라 이걸 샀어야 됐다고 이런 댓글들이 올라가는데 세금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 양도 쓸 수 조금 내면 되는 거니까 20%대 조금 내보려면 가볍죠.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부동산은 엄청 세금을 내야 되는데 게다가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술을 권하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십시오. 기분 좋다고 몸에 안 좋은 술을 드시기보다는 그리고 아직 매도하기 전에 내돈이 아닌 거 가지고 뭔가 즐기는 거는 취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잔소리, 잔소리. 오늘은 딱히 시장 지표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업 실적은 네슬레라든지 아니면 인투이티브라든지 그다음에 부킹홀딩스, 뉴몬트, 모더나 이런 그다음에 빔페스트도 나오네요, 오늘이요.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또 올해 시장 전망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도 그래너리 투자점은 이원 스태프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